이번에 설명해 드릴 게임은 카카오 확장 초크라틀 입니다. 이 초크라틀은 4개의 모듈로 되어 있는데요. 카카오 본판과 함께 각 모듈을 넣어서 게임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듈은 오두막 입니다. 카카오 본판에 그냥 추가해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12개의 오두막 타일이 있는데요. 앞면과 뒷면이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게임 중에는 둘 중에 한쪽 면만 활용하게 되구요. 뒤집어 사용하지 않습니다. 12개의 타일을 펼쳐 놓으시구요. 자신의 턴이 끝난 다음에 자신이 벌어들인 금화를 가지고 이 중에 한 개를 구입해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카카오를 구입하거나 게임이 끝났을 때 점수를 더 줍니다. 위에 있는 금화도 자신의 점수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이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오두막 한 개당 1점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가져오실 때에는 똑같은 기능이 있는 타일을 두 개 이상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오두막 타일의 기능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잘 보시면 금방 알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자신의 일꾼 옆에 타일이 없는 경우에 1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 겠지요. 자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게임이 끝났을 때 가로나 세로 한 줄을 선택해서 자신의 타일 당 1점을 받을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게임이 끝났을 때 참고에 보관 중인 카카오 하나당 1점이에요. 보통 본판에서는 카카오는 점수가 없지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잘 보시고 참고해서 자신의 턴 마지막에 요거를 잘 구입해 오시면 점수를 추가로 더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 첫번째 오두막 모듈 이었습니다. 두번째 모듈은 초크라틀 모듈입니다. 이렇게 두 종류의 타일이 있습니다. 3개씩 있구요. 그 다음에 초크랩 모형이 있습니다. 자 이건 조리하는 거구요. 그 다음에 요거는 판매를 하는 타일입니다. 요거는 교체를 해야 하는데요. 요 금강 타일 3개 대신에 요기 조리 타일 3개를 넣으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요 카카오 판매하는 요 카카오 시장 요 타일 3개를 빼시고 요거를 집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인접한 일꾼 한 명당 자신의 카카오 한 개를 버리고 그 다음에 요 초콜렛을 하나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요 가져온 초콜렛은 그 창고에 보관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둘 중에 한 가지를 하는데요. 자신의 카카오 하나를 시장에 팔아서 3원을 벌거나 아니면 초콜렛 하나를 팔아서 7원을 벌거나 두 종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판에 있는 타일 3개 3개를 교체해서 활용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이렇게 활용하시면 카카오를 가공해서 좀 더 높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이 좀 달라지겠죠. 이게 두번째 모듈 초콜렛을 이었습니다. 세번째 모듈은 관수 모듈입니다. 자 이렇게 카카오가 4개 그려져 있는 타일이 3개 있습니다. 요 3개를 넣으시면 되는데 대체할 타일은 요거 카카오 농장이죠. 한 개짜리 한 개 그 다음에 두 개짜리 두 개를 빼시고 요 3개를 집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명이서 플레이 할 때는 요 두 개만 요 두 개만 교체하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교체해 주시면 되구요. 자 요 관수 타일은 자 요게 일꾼이 있을 때는 자신의 물지게꾼 하나를 뒤로 한 칸 옮기고 나서 카카오 4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마이너스 10에 있다면 더 이상 뒤로 갈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자신의 물지게꾼 하나를 뒤로 한 칸 이동해서 카카오 4개를 받아올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자 요게 나머지 기능은 다 똑같겠죠. 요게 세번째 모듈 관수 모듈 이었습니다. 자 초콜라틀 네번째 모듈은 지도 입니다. 자 요 지도 타일을 두 개씩 가지고 시작을 하고요. 게임 중에 요 지도 타일은 두 개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 지도 타일은 처음에 공개되는 정글 타일 두 개에다가 추가로 여기 위에다가 두 개를 올려 놓습니다. 그러니까 정글 타일이 4개가 되겠죠. 그럼 나중에 게임 중에 여기에 있는 것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여기 위에 있는 것은 그냥 가져다 쓰면 되겠지만 여기 위에 있는 것은 지도 타일 하나 버리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게임 중에 한 개나 두 개까지 사용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곧바로 사용하시면 되구요. 여기 위에 있는 지도 타일 위에 있는 것 먼저 보충을 합니다. 여기를 채우시고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정글 타일을 이렇게 채우시는 순서대로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게임 중에 이렇게 최대 두 개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글 타일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네번째 모듈 지도 였습니다. 자 카카오 초크라틀 여기 오두막하고 지도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추가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구요. 초크라틀하고 관수 같은 경우에는 타일을 교체해서 활용하시면 게임을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카카오 게임도 간단하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지만 모듈을 하나 둘씩 넣어서 진행하시면 좀 단조로웠던 점을 좀 보완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카카오 초크라틀 모듈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듣게 마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